저 덩어린 누군요? 새로 확준데 광패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예전에 카드 회사에서 인학금 받는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 동네 애들은 왜 이렇게 강준희 님 맞지? 저기 잠깐만 잠깐만 너희 만에 한수연이라는 애 있지? 가출한 건가? 학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가출 아닌데요? 저는 그 사람이 제 친구도 납치했을지 몰라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경찰에서도 아무 연락 없다고요 이거 왜 안 찾는 거야? 이제 상거 차리라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조용히 수사해야 돼서 이제 나이만 먹으면 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볼 거예요 야! 니가 여기 왜 들어와 인마! 조용히 나갈 거니까 선생 새끼 가게 찾아왔는데요 금방 갈 테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릴게요 조사 내용을 막 알려드리기가 좋은데 아이고 도움이 됐죠 저는 이러니까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애도 하나 없겠고 나 걔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 니가 수연이 죽은 거냐? 너 그래도 다치면 어떻게 할라 그래? 너는 어저께 그런 일도 있어 너는 어저께 그런 일도 있어 너는 어저께 그런 일도 있어? 아니... 형은... 이준다! 저기 차려봐 잠깐만! 이준아! 이준아! 뭐야? 다시 오실 거죠? 그 뭐게? 한국국토정보공사